방원 동해안 지방에 나흘째 폭설이 이어지면서 30cm가 넘는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게는 70cm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눈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밤부터 입든 날 새벽까지 서울에도 펑펑 눈이 내립니다 어떻게 가요? 차도 못 갈 것 같은데 지금 안 간다고 하면 안 되는거죠? 갑자기 헛소리가 나왔네요 봤어 지금 차가 돌아서 못 가요 와 대박사건 정말 이거 어떻게 할까 아 재미있지 아 재미있지 이게 아니고 어디있어 응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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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한잠도 못 쪘어요. 진짜 모르겠어요. 아, 진짜 모르겠어요. 하이, 레이, 오. 하이, 레이. 너무 일찍이요 군대는 너무 일찍이요 3시간, 4시간 후에 하면 되잖아요 군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하나도 몰랐어요 우리 매니저들이 저한테도 얘기 안 했고 어떤 세트 들어가고 솔직히 그냥 프로그램일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아침에 4시 일기를 일어나기를 더 자야돼요 더 자야돼요 다음 날 좋은 날 좀 떼어봤네요 야, 나 오늘 입술해야 돼 그럼 잠은 주무셨나요? 전혀 못 잤어요 어제 콘서트가 늦게 끝나서 뒷태전 마지막 코스 왜? 잘하나요? 보통 콘서트 하면 뒤풀이 되게 건하게 하는데 저는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 일이 없었어도 못 잤을 것 같아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 정말 실제 입소 사진 뭔가 잔뜩 쫄아있는 고참들, 소인들 아, 얼굴 들고 오십시오 아, 진짜 잠이 안 오는데 내가 장담하는데 이러고 있다가 갈 시간 된다고? 잠이 와? 입대 전날? 어우, 잘 잤어요 잘 잤어요 아, 예뻐內 투 백 pumps traits 천재 한 번 났ng 한 번 났ng 발음 ary 섬 백 minerals 그리운